프로농구 선수하고 시합 한 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? 시합을 하자고요? 농구 시합. 농구 시합을 어떻게 해요? 그 대신 핸디캡을 잡아주시기를. 이장욱 씨 알죠? 네. 이 친구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. 우리 이 실장이랑 1대1 농구를 1대1이요? 네. 핸디캡을 그 대신 왼손으로. 저 왼손으로만? 네, 왼손으로만 하시고 1대1을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. 지금 현직 프로 선수 상처랑 시합을 하는. 한 손으로 하시는데 한 손으로. 3골 드릴게요. 5점에 3골? 네? 3골이요? 네. 2골만 넣으시면 이기는 걸로. 2점 내고 5점 내고. 네네. 그 정도면 제가 해볼 만하죠. 그럼 할 거야? 해보죠 뭐. 영광이잖아. 아 너무 영광이죠 진짜. 나랑 1대1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번외로 너랑 이장호 님이랑 자유투 얘기를 해? 자유투로만? 1대1 말고? 응. 난 좀 부담스러우냐? 아이. 솔직히 부담스럽지. 왜 부담이야. 너한테 한 꼴도 안 주지. 진짜? 어 제대로 하면. 그냥. 아 이젠도 날. 아 이젠도 날. 아이었어. 아이쿠?